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프터 라이프 사후세계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라이프 더 게임 초스피드 인생체험이라는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컨텐츠의 후속편이구요 과연 사후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좀 이상하죠 주말간에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영상은 찍어야죠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갑니다 신나는 bgm 홀드라고 유령이 있는데요 어 마우스를 누르면은 오 이거 그거네 플랫피버드같은거네 자 요렇게 장애물들을 피해주...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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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플라이 플라이 홋 홋 홋 자 밑으로 밑으로 아 아아 다시한번 다시한번 홋 홋 할수있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신중하게 오케이 좋아요 달 피해주고 위로 올라가서 거미만 거미만 오케오케오케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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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나? 오호오오 오케이 자 달을 지나서 어 유령이 어디론가 갔죠 자 다음은 프로텍트네요 어 프로텍트는 보호하다인데 어? 어 뭐야? 어? 뭐야? 내가 쟤를 막아야되나? 어 유 페일드 투 프로텍트 유얼 와이프 아 그 앉아있던 사람이 제 부인이래요 와이프 어어 아이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이제 더이상 외롭지가 않대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되지 산사람을 지켜야지 다시한번 오케오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요걸로 요렇게 막아주는거 같은데 도끼 칼 아니 이거 무슨 원안을 적길래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이상한게 날라와? 똥도 날라오구요 아 뭐야 아 못지켰다 다시한번 음 갑니다 도끼 칼 똥 똥 요렇게 요렇게 요거 막아주고 이거 최대한 붙어가지고 잘 막아야되네 조금이라도 닿으면 죽네 오케이 지켰죠 내 와이프는 내가 유령이 되서도 지킨다 이거는 리벤지였죠 어 요렇게 오 헛 아 이거 놀래키는건가보다 어 이거 겁먹었어 겁먹었어 아하하하하하하하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던 빠마머리 부장 어디 받아보라구 이렇게 다 던지면은 어 플레이 어 클릭클릭 랄랄랄랄랄랄랄 이거 누르라는데 짜아 패스트 패스트 까 고우 됐나 됐나 오우 뭐야 이거 자 다음은 파티네요 파티는 뭐야 빰빰빰빰 빰빰빰 이거 리듬게임인가 헛헛헛 딴딴딴딴딴딴딴딴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렇게 하는거 맞나 갑자기 리듬게임을 하네요 어 이게 전작은 약간 이런 아케이드 요소는 별로 없었던거 같은데 애프터라이프는 되게 신기한 스테이지들이 많이 생겼네요 자 오케이 유령들도 놀줄 안다구요 유령들의 파티타임 묘지에서 열심히 춤추고 있네 헛 어 됐다 베스트 나이트 에버 어 정말 엄청나게 즐거운 밤이었다는 뜻이죠 자 요거는 뭐 배틀하는거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악마 아니야? 악마랑 지금 이거 맥주내기 하는건가? 자 여기다가 뿅 공넣기 오케이 들어갔죠 어 오 1대1 1대1 여기 가운데다가 슛 오케이 오 들어갔다 자 넣죠 넣죠 오오오 아 쟤도 넣네 자 이번엔 첫번째 오케이 오 이겼다 이겼다 챔피언 맥주 받았죠 드레스업 못입는거 같은데 어 뭐 이렇게 입는건가? 이거 내 마음에 드는대로 입히면 되나? 바지 오케이 자 뭐야 어? 이거 아닌가보네 어 다시한번 그냥 사람으로 해야되나?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주면은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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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컬렉트 모으는거래요 오오오오 뭐야 뭐야 마우스를 누르면은 엄청 빠르게 이동하네요 초콜렛 먹어주고 그 다음에 노란사탕 사탕도 먹어주고 저기도 있다 보라색사탕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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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간제한이 있네 자 보라색사탕 다음은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네 달걀인가?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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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고 아 또 있어 아 아 시간제한 쓰읍 음 어린아이들이 뭐 어 비웃었다고 하는데 쓰읍 야 이거 못먹었다고 비웃고 그래 다시한번 내가 빠르게 해야되네 자 속도를 내서 쓰읍 아 여러분들 진짜로 쓰읍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감기는 아닌데 쓰읍 아 이거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 들려드려야되는데 어 너무 죄송하네 흠 자 이쪽으로 요기 이거는 달걀인가? 제발제발제발 오케오케오케 시간시간시간 좀 남았어 시간 남았어 제발제발제발 짜아 어 먹었다 됐나?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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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트 솔트는 나누는건데 어 뭐 어떻게 하는거지? 이거 재활용품이죠? 이런거 재활용품 이것도 이렇게 하고 아 아까전에 먹은것 먹은것만? 오케오케 아 시간없다 아 다시한번 다시한번 알았어요 여기 요렇게 방금전에 먹었던것들 넣어주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고기는 왜 버리는거야? 유통기한이 지났나? 자 이렇게하면 되겠죠? 오케이 어 따봉 맞았죠 맞았죠 버스트아웃 버스트아웃 버스트아웃은 뭐지? 드래그 이렇게 오 됐다 어? 아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는거네 자 이거 피해주고 오케 위로 하고 오오오 자 이쪽으로 와야 자 위로 위로 이렇게 돌아서 요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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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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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이거 쉬운데? 오케이 한방에 한방에 주스 고르는거죠 어 하이웨이 투 헬 그 다음에 스테어웨이 투 헤븐 어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하이웨이구요 요거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 스읍 그래도 천국이 좋지 않을까요? 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가운데 맞춰서 누르는거네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할 수 있다 얍 얍 얍 얍 얍 얍 얍 다 올라갔나? 자 천국으로 웰컴 투 헤븐이라고 떴죠 어? 오 깼네 깼네 와 깼네요 자 애프터라이프 더 게임 자 제가 천국으로 도착하면서 클리어를 했는데요 어 지옥으로 가는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제가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하고 지옥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점으로 다시 왔는데요 아까전에는 천국에 갔으니까 지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웨이 투 헬 고고싱 어 이거 뭐지?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네요 이거 오리는 뭐야? 오리 안녕? 아 어? 뭐야?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다시 한번 헛 천천히 오리 피해주고 대기했다가 이거 오리가 불타는거네 근데 왜 하필 오리지?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쪽 아어 다시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오리 피해주고요 어? 다왔다 맞나? 웰컴 투 헬 지옥에 온걸 환영해 네 아 이렇게 엔딩이 좀 다르네요 어 지옥 엔딩은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음 둘중에 뭘 골라도 되네요 네 그래도 천국에 가는게 좋겠죠?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더 라이프 인생게임의 후속작이었던 애프터 라이프 더 게임을 플레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좋아서 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빨리 약 먹고 언덕 회복해서 또 좋은 목소리로 방송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죠 그럼 이맘뿅 안녕 안녕 그럼